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무초밥이라는 초밥 전문점이거든요 천안 직영점 되겠습니다 배달구게나봐요 원유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11시 반에 문 열어서 11시에 문 닫네요 실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와... 앞에 안에 통유리로 딱 돼 있어요 와... 선생님 여기 일본산 수산물은 안 쓴대요 점심 특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초밥 8개하고 메밀국수하고 튀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만원이네요 반찬으로 이제 묵은지랑 토마토 양파 나가고요 아 묵은지랑 토마토 양파요? 이거 하나 주시고요 모둠초밥 세트 10피스 이거 하나 주시고요 특산초밥 10피스 이거 하나 주시고 특모둠초밥 세트 10피스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하루초밥 10피스 하나 주시고 참치초밥 10피스 하나 주시고 양노초밥 8피스 소고기불초밥 8피스 장어초밥 8피스 새우초밥 10피스 계란초밥 5피스 유보초밥 5피스 간장새우 5피스 이렇게 고로초밥까지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나씩 되죠? 예예 예예 다 같이 가세요 아 그래요?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양육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 먹어보고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윗건물이 회수장이거든요 회수장에서 저랑 같이 다니시는 회원분이에요 초밥을 대접을 해주시고 싶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특선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11시 반부터 14시까지거든요 일단 사장님 입장에서는 점심 특선을 시청자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심 특선을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갖다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건 점심 특선이에요? 점심 특선 하시면 추가할 때 주먹이 나가고요 이거는 특모듬 시키시면 같이 넣은 계란찜 토마토도 있고 간파 절음도 있고 묵은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점심 특선에 포함된 튀김입니다 자 요렇게 점심 특선 만원 사장님은 화로초밥부터 먹을게요 일단 도미부터 도미 도미도 닫고요 맛있다 도미도 맛있다 쫄깃쫄깃 광어지너러미 광어 この Asi Нuminrix에는 더 sonsun 한쪽으로 탔네? 광어는 여기도 올려놔야지 방어 방어 다 먹자! 이번에는 도로초밥인데 5피스에 2만원이에요 고소함이 장난이 아니네 도로초밥 도로초밥 이거 많이 먹으면 느끼해요 참치는 간장보다 기름장에 찍어두시는 게 맞춰서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기름장에다 찍어가지고 맛있다 유부초밥을 맛있네 미안합니다 계란초밥 유부초밥은 여기 있대요 다시 한 번 유부초밥 와 진짜 뭐부터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유부초밥부터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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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발도 쫀득쫀득하고 와 진짜 맛있네 이번에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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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뭐가 이렇게 올려있어요 소스가 이거 뭐지? 양파도 올려있고 이거 사장님이 그러는데 천안 전지역으로 배달된대요 응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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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불초밥 소고기 불초밥 소고기 불초밥 불량이 확 올라오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참치 뱃살 부위인데 앞에 보시면은 금가루가 뿌려져있거든요? 와 이거는 기름장에다가 해갖고 광어 새우 과사비랑 쏜다 양노도 엄청 맛있다 간장 새우 한번 먹을까요? 양노도 엄청 맛있다 간장 새우가 엄청 맛있네 야 식감이 장난 아니네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야봉 소고기 불초밥 참치! 홍수치 뱃살! 홍수치 뱃살! 광어! 다시 한 번 광어! 아우 맛있다! 따봉! 여기 올려있는 것도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소라초밥이거든요? 음..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하다 이거 싹 빼서 한 번에 모아놔야죠 이거 이제 광어 지느러미 간장새우 간장새우 이 간장새우가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꼬리 먹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찔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연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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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뱃살 무이거든요? 이거? 광어 고소하다 여기 밑반찬도 있어요 김치도 있고 선생님 여기 녹차가 딱 있어요 오차도 맛있다 장어 사이즈 봐 장난 아니네 참치 지금 입이 조금씩 짜지고 있기 때문에 연어 버거 장국 장어 이건 사이즈가 커가지고 초밥 두 개를 한 번에 먹는 거 같아요 연어 황새씨 몇 살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양념 어이구 음 또 조기 양념장 자 이제부터는 안 찍어 먹을게요 왜냐면 지금 입이 약간 작거든요 여기 이런 거 있었네 토마토하고 양파 절인 거거든요? 이거 무 여기에 씹는 식감이 되게 좋아 새우가 씹을 때 탁탁탁 터지는 느낌 있잖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 left 슈퍼 숯고기 부초밥 숯고기 부초밥 고기 되게 맛있다 고기만 따로 한번 먹어볼까?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마블링이 잘 됐네 고기 부초밥 이거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요 김치 짤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맛있네 맛있네 닭고기 부초밥 닭고기 부초밥 가게 딱 States 양념장 이거 토마토거든요? 음! 토마토 상큼하네 맛있다 우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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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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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하나하나 사이즈가 좀 큰 편이에요 토마토 토마토 이걸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맛있었거든요 한개 남았네요 마지막 잘 먹었네요 잘 먹었네요 시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이거는? 후식으로 들어있는 매실수전거예요 아 매실수전거요? 네 고맙습니다 와 판매하고 있는 식혜인데 드셔보시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식혜인가봐요 배부르니까 이건 집에서 먹고 이건 파인애플 와 맛있다 런치세트에 나오는 튀김하고 메밀국수 있거든요? 이건 두개 좀 남기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특모듬초밥 시키면 이거 같이 나오는 거래요 배부르니까 이건 한 숟가락만 먹을게요 뭐야 달걀찜 같은데? 달걀찜이네 맛있다 이 안에 새우도 들어있어요 와 초밥 112개 하고 달걀찜도 먹고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시 전지역에서 배달한다고요? 네 아 배달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천안시 전지역에서 배달한다고요? 아 천안시 전지역에서 배달한대요? 네 여기 지금 드시는 거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천안시 전지역에서 배달한다고요? 제여ㅎ 주식arte 호 dum